와 빠르네 아 망했다 옥상으로 못 갔다 1층으로 가있어요 저도 네 차 빠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꽉 차게 왜 못 내려와 큰일났네 이거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 체육관을 못 먹겠는데요 벌써 총소리나네 어 한명 나 쫓아온다 아무것도 먹은게 없네 와 총이 없다 총이 체육관 들어오셨어요? 체육관 들어오셨어요? 총을 못 먹었어야지 기절한 애들 한 3명 있어요? 어 저기 있네 저기 있어요? 네 있어요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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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또 있나? 지금 3층 계세요? 네 저 3층 저요 저희 2층이거든요 잠시만 피나클림하고 어 북쪽에 창문 깨지는 소리 아 아파트에도 하나 빨간색 아파트 밑으로 올려놔 총 보셨습니까? 창문 깨지는 소리 방금 저한테 총알 날라왔는데 방금 저한테 총알 날라왔는데 뭐에서 나온건지 어허 파란색 아파트 뭐 상자에 먹을거 없죠?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총에 안떠네 많이 애들이 뭐 먹은게 없네 160아파트 지금 여기 노란핑 하나랑 여기에 파란색 아파트에도 하나 있어요 저기 여기 나가야되겠네 먹을거 없네 먹이 없어요 이쪽 이 글자 있는 쪽에도 총소 에이 지금 유리창 깨지는 소리 898밖에 없네 어 지금 나갈까요? 일단 저 나갔어요 저희 여기 있었지 군대로 가졌구나 제 앞에 차 있을거에요 가만히 뚜드려 맞을거 같아서 차 가지고 올게요 일단 네 네 네 뭐 쏜다 뭐지? 누구십니까? 위치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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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아파트 네 네 아니 겁나 아프겠어 네 이쪽 밑에도 있어요 사람들 여기 북쪽 털려있어요 털려있어요 저 밑에 북쪽에서 내려가는 집 방향에 한명이상 제가 본거 두명이요 북키넴한테 붙어야되겠다 아 아 바로 앞에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어요 근처에 네 네 아 근데 총알이 없다 이제 어디있을까? 제가 붙겠습니다 어 거기 두명이상 있어요 조심하세요 좌측 좌측 피나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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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바로 피나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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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 나이스 네 한마리 발견 어디 어디 아파트 아파트 네 거기 하나 초하님 뒤에 담벼락타워 어 담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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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이쪽 차 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 어? 제 정면쪽에 저기도 있고 오탄 좀 있으신 분 화면 기절 구상 구상 있으세요? 네 인사야 탄이 없네 큰일났네 저도 탄 없어요 어 9탄 구했다 고마운 친구 혹시? 네 5탄 있어요 제 60발 여기 드릴까요 여기 아 까비 한대만 한대만 나이스 잡았나요? 못 잡은거 같은데 왼쪽에도 있네요 빨간 아파트에서 낙하했어요 낙하 네 수류탄 소리 수류탄 소리 어? 어디서 쏘는거지? 뒤에 쏘나? 담벼락 담벼락 앞이요 빨간색 아파트 하나 더 하나 기절 피나클 전명 하나 와 거기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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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뒤에 쌍팀 하나 더 다른색 아파트 방향 다른색 아파트 방향 다른색 아 잘했어 불쌍해 네 아 아 피해 회복한다 누구야 누구 아 저 있는데 저기 한 마리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하나 집안에? 집안에 와 윈체스트 뭐하는거야 네 그 집안에 그 집안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네요 와 저 제 앞에 아 어우 아 떡배로 못 맞췄네 아 에저트 와 여기 엄청난 피튀기에 싸우네 와 탄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여기 앰프 있네요 시체에 아 엄청나게 싸우네 이제 정리된거 같은데요 네 아 마지막 한 놈인데 아쉽다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다 파란색 아파트 또 있다 또 있다 와 징하다 진짜 존버했나 아파트 안에 있어요? 어 앞에 보인다 저기 앞에 2층집이요 파란색 2층집 2층에 있는거지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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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몇 명인거야 뒤로 갔어 우와 침팍 하도네 침팍 하도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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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네 나올 생각을 못하네 이제 뛰었다 에헤이 나이스 와 1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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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? 와 대박 와 오진다 진짜 많다 아니 근데 총만 있으면 진짜로 할 수 있었는데 총이 진짜 저 UMP 들고 싸웠고 저 윈체스트 들고 싸웠다 이거 대단하시네요 저기 3렙 가방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어 페카도의 왕이 되죠 와 시트 진짜 겁나 많다 잠깐만 수직 손잡이 들고 스카 들어야겠다 수직 손잡이는 단발 유저한테 좋은거죠 그럴걸요 연사는 앵글이라 들었는데 어 뭐지? 앞에 있는데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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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하나 올라갔어요 뭔가 했는데 진짜 있네 확인 확인 차 소리도 컷 쟨 또 어디다가 온 애죠? 쟤 왠지 엄청 부자일 것 같은데 차 소리 들리는데요? 네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요 지나가요 혹시 뭐 많으세요? 저... 모르겠어요 어 잠깐 총알 또 쏜다 누가 근데 멀리서 쏜 것 같은데요? 가까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연관하는데 뭐 필요하세요? 여기 AR 소염기도 있어요 저거 그냥 탄 24발 끝 5탄이에요 7탄이에요? 5탄이요 5탄 5탄 좀 드릴게요 270발 있어요 120발 드릴게요 3렙 가방 구상이랑 드링크랑 이런건 어떻게 되세요? 하나도 없어요 저... 구상 하나랑 진통제 하나 드릴게요 어? 붕대다 어? 붕대다 아 설마 어디서 또 존버하고 있는 애 있는거 아니야? 아... 쯧 그래도 이제 차 타고 가셔야죠 이제 그러게요 하... 어... 1등 해주세요 흐흐흫 힘들어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 남았는데 여기 차 끌고 가시죠 차 있는데 차 있는데 바로 응 주가가 어... 어... 쏜다 워우 about 205 205 205 나무 네 와... 큰 나무에요 바로 앞에는 네 두 마리 아니면 두 마리에요?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? 거리 한 삼백 좀 머네 사백 삼사백 아 저기있네 닫힌 닫힌 피 채우셔야 되겠는데 아 나 참 아 내 뚝배기 날라가신거에요 양쪽에 저기 두 명 있네 한 넘치 이제 치료하나보다 아 아이쿠 아이쿠 까비 아이쿠 마이크 온 여포 여퍼들이시네 아 힘들다 까지 아 까비 으아아아 아아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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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